홍보 담당관은 시청자의 입장은 흑자다. 그런데 용찬의 입장은 안티들이고 그 안티들이기 때문에 흑자가 포함이다라는 게 주장이고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.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흑자가 포함이 안 돼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? 없어요?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홍보 담당관이 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냐. 아니 나라고 했지 않느냐. 전화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. 이 글 작성하던 당시에는 홍보 담당관을 그 한 사람이라고 특정지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. 실제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맞다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. 네 처음부터 갑시다.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주장했을 때 안티들이라고 했을 때 흑자 포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말이 다른 거잖아요.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용찬우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지금 나까지 지금 날아가 있어요. 남성군대에서. 도대체 네가 왜 끼냐 라고 해도 난 끝까지 당신 편을 드는 거 알잖아요. 그렇죠? 네. 흑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?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했습니다.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. 이거는. 왜냐하면. 네. 저는 이거 커뮤니티 글 작성 당시에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. 그러니까. 이거는 진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. 홍보 담당관에 사과를 할 마음이 있어요? 내가 뭐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. 그다음에 타임라인대로 쭉쭉쭉 가면 되니까. 본인 얘기하면 되니까. 네. 그러면 말이 바뀐 건 맞네요. 방금 흑자 포함이라고 했는데 흑자 포함 아니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. 나는 본인 적이 아니라니까요. 네. 사실관계는 확실히 해야 되잖아. 네. 말이 바뀌었네요.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. 이 커뮤니티 글 작성 당시에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였고. 그러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라고 한다면. 이 영상에서 그렇게 제가 자막을 달았으니. 이 영상을 올린 시점에는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창조 씨. 이런 말까지 들려요. 내가 본인한테 돈 받았다. 아버님이 국힘 쪽인데 배은규가 돈을 받았다.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시청자들은. 아니 씨발 왜 가만히 있는 배은규가 용찬우 편을 민심 안 준 편을 들어주냐. 근데 내가 알잖아요. 우리 얘기도 많이 했고. 나 남자다. 남자끼리 진짜 거짓 없이 이야기하기로 했으면.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고 믿고 끝내는 줄 알았고. 나는 본인 말 다 믿고 있어요. 지금도.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. 말이 바뀌었네. 홍보 담당관이라는 표현은 안티들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인데. 맞아요. 제가 이 영상에서 홍보 담당관이라고 이렇게 적은 거는. 이렇게 저를 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. 이 당시에 적은 거지. 그 한 사람을 제가 막 뭔가 저격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. 오케이. 이해하세요. 절대 한 사람. 한 사람 아니다. 오케이. 인정. 인정. 한 사람 아니다. 인정. 그리고 지금 이렇게. 지금 저희가 하는 내용이.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. 절대 안 끌려가겠습니다. 그냥 타임라인드로 할 거예요.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올게요. 오케이. 이것도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할게요. 그냥 아예 처음부터. 아예 처음부터 할 건데. 이것만 짚고 넘어가야지. 안 그러면 이게 또 십창 나니까. 네. 말이 바뀌었죠. 우선은. 이따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. 네. 우선 말이 바뀐 거는 팩트잖아요. 그때는 전화 통화에서 흑자 포함 아니다. 근데 방금은 이게 어색해 녹화 다 돼 있고 있으니까. 흑자 포함이다 라고 얘기가 바뀌었잖아요. 네. 말이 바뀌었으니까 우선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돼요. 진짜 간단한 거거든. 자 봐봐요. 봐봐요. 네. 나 잘못 안 했을 것 같아. 난 당신보다 더. 한 100배는 더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.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난 그냥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돼요. 근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근데 말이 바뀐 거는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. 타임라인대로 다 가가지고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하고 다시 또 여기 올 테니까. 말이 온 거는 말이 바뀐 거는 팩트잖아요.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홍보 담당관은 저를 비판하는 사람. 이 일반 명사고 환영합니다. 이 영상에서 자막을 달았으니 그 당시에는 포함됐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. 그거는 타임라인대로 다시 가서 얘기를 하는데. 우선은 말이. 난 당신 편이잖아요. 솔직히 누가 봐도. 그죠? 진짜. 내가 억지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. 진짜 그 진짜로 내 거 유튜브 지금 구독자 한 천명 떨어졌고 댓글 봐봐요. 우리 직원들이 댓글 차단하다가 진짜 지쳤어요. 네. 정말로.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동네 초등학생이 와도 내가 당신 편인 건 알아. 지금 편파 얘기 듣고 너 왜 그러느냐 하는 건데 이거 말이 바뀐 게 맞잖아요. 그쵸? 제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홍보 담당관이라는 건 정말 그냥 일반적인 말이고 저를 욕을 했으니 거기에 흑자가 포함이 된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. 말이 바뀌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